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기억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예스24에 예약주문을 넣어가지고 초판, 한정판을 사게 되었는데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렌티큘러 버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짜잔! 이렇게 하면 사람의 얼굴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돼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이맘때 베르나르 베르의 죽음을 리뷰했었는데요. 이것도 초판, 한정판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냥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불을 끄면 이 해골 모양이 야광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올랐다가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불을 껐었는데 해골이 야광으로 빛나가지고 되게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억을 간략하게 스포를 안 하는 범위 안에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직 읽은 상태가 아니고요. 1권의 1부까지만 읽었거든요. 간단하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개와 그 책 소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7살 때부터 잔편소설을 쓰기 시작한 타고난 글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잡지의 개미에 관한 글을 발표해 오되가 1991년 120여 차례 개작을 거친 개미를 출간해서 전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대부분 개미는 아시겠죠. 그리고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연계 탐사단을 소재로 한 타나토노트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인 신 그 다음에 팝피용 웃음 나무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낸 작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전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30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작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항상 책 출판을 하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인회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인회를 가가지고 베르나르 베르베리 얼굴을 직접 본 적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억은 베르베르가 2018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라고 하네요. 판도라 상자라는 이름의 공연장에서 시작하고요. 주인공이자 역사 교사인 르네는 최면 공연을 관람하다가 체험 대상자로 선택되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병이었던 전생의 기억을 엿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한 기억에 시달리던 그는 뜻밖의 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이렇게 책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초판 한정판이 있고 뒷면에는 당신이라고 믿는 게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는가? 최면을 통해 들여다본 심층 기억,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책 소개가 나와 있구요. 첫째권은 제1막 히프노스, 제2막 아틀란티스로 되어 있구요. 이거는 제 처음 열어보네요. 이 부는 아틀란티스가 계속되고 산막은 이집트 그리고 감사의 말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들었던 음악 옴기니의 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간략히 이 책의 도입 부분만 설명을 하자면 주인공 역사교사인 르네 톨레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친한 여자 교사인 엘로디라는 과학 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앞에 소개해서 간략히 봤지만 이 여자친구와 최면술 공연을 가게 되거든요 최면술 공연에서 이 주인공이 심층 최면으로 가는 최면을 봤다가 사건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최면술사의 이름이 오팔이고요 근데 이 최면술이 좀 특이한 게 관중석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전생 최면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퇴행 최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생 최면을 하는데 이 주인공 르네가 자기가 영웅이었던 시절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시절에 그 전생으로 퇴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독일과 프랑스군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자신이 프랑스군으로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독일군 병사한테 자신이 칼로 찔려서 두개골이 부서지면서 죽음을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놀라가지고 최면을 하는 도중에 그 공연장을 빠져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거든요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다가 스킨헤드족이 자신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어떻게 격투 속에서 우발적으로 그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아가지고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 가서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체를 강에 빠트려가지고 시체를 없애버리고 자신은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 책 속에서 자신이 경찰한테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생 최면의 트라우마를 자기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면 숫사에 다시 가가지고 자신을 다시 치유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의 최면을 하게 됩니다 그 전생 최면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군인, 다음에는 백작부인, 세 번째는 노예로 환생을 해서 어느 정도 치유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 했을 때 자신의 과거랑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는 직접 책을 보시면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이 전생 최면을 했을 때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 내용이 급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인 과학교사는 전생 최면이 자신의 기억을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믿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이 주인공은 너무나 생생한 그 최면을 겪었기 때문에 이 최면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씩 발견해 내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마지막에 만난 그 자신이랑 또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에 또 접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아까 그 얘기했던 처음에 그 제목에서 얘기했던 제1막 히프노스 히프노스는 잠의신이라는 뜻이고요 제2막 아틀란티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아틀란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아버님이 나오는데 아버님도 역사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충격으로 마약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감소되고 그래서 알츠마이어를 겪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의 이름을 까먹고 그 다음에는 사물의 이름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컵이 무엇인지 TV가 무엇인지 그런 개념 자체를 점점 까먹게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도 자신이 알츠마에 걸릴까 하는 그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도 좀 와닿았던 게 저도 최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하는 전생 최면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저의 기억에 있는 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전생에 뭐로 살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인생명언이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의 전생이었던 사람이 한 말을 남겨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저의 전생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알츠마에 걸리는데 최근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셔서 그거를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도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만약 나의 과거의 기억이 하나하나씩 사라진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모든 과거의 기억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시간 날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을 되짚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기억에 나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존재가치를 갖는 게 자신이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현재의 습관과 과거의 경험이 합쳐서 자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기억을 다들 까먹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습관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서 한 습관도 있지만 외부에서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갖춰진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게 진짜 누가 말한 것처럼 유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은 결정이 돼 있고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베르베르네의 책은 뭔가 이렇게 탐험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전생을 체험하고 그 전생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의 그 책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재밌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2권의 끝에 있는 감사의 말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항상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자신이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소설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사 친구들한테 감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최면사 친구들한테 감사를 하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의 퇴행 체면을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생으로 떠나는 환상적인 체면을 이끌어진 다비드 피카르 덕분에 1200년 영국에서 궁수로 살았던 인상적인 내 삶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도 이게 전생 체면을 해본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쓴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한두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역사학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역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역사가들이 무엇을 기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거짓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눈에는 진실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무네모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인공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적은 파일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공식 역사조차 자의적인 재단의 결과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글자를 가졌던 문명들이 남긴 흔적이죠 그 중에서도 역사가들이 존재했던 문명들이 전하는 과거가 전부예요 게다가 모두 승자들의 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하는 게 지금은 여러 나라의 비판을 받겠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면 적혀져 있는 것을 역사로 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왜곡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전생체면을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은 그저 삶을 향해서 만나는 잔파도에 불과하다 그게 없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전생체면을 하면서 많은 불행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희열을 느끼는 그런 전생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네모스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른 책에서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네모스라고 해 가지고 간략 간략하게 사실들을 적어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기억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항상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일반적인 소설은 그냥 그 주인공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하나의 영화를 보듯이 책을 보게 되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은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소설 속에서 어느 자기기발서적에서도 볼 수 없는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얻게 되는 점이 다른 소설책과의 약간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한테 맞고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잡다한 지식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고요 이번 신작도 제가 1권에 1장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내용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이니까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서점에 가서서 읽으셔도 되고요 근데 요새는 도서관이 다 닫아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서점 가서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구매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리뷰는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작이 나왔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Me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